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이에요. 윈도우 부팅 안되고 화면에 On Operating System Wasn't Found가 떠서 당일 출장 갔어요. 조치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렸지만 해결되지 않아 다시 연락 주셨어요. 또한 SSD가 장착되어 있는데 바탕화면에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데이터 복구까지 문의하셨어요. 사용자에게도 알려드렸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컴퓨터 반대편 덮개를 열고 삼성 SSD 120GB에 연결된 세터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했어요.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장장치 고장도 의심스럽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전원을 켜고 단축키대를 눌러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바이오스에 진입했어요. 메인 화면에서는 두 개의 저장장치가 잘 인식되고 있어요. 그리고 클래식을 눌러 저장 및 종료 설정으로 이동해요. 삼성 SSD 120GB를 선택해 부팅을 시도했지만 증상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미리 연결한 IAD Virtual CD Room을 선택해 Windows PE로 부팅했어요. 내 PC에 진입했더니 C 드라이브 용량은 보이지도 않아요. 더블 클릭해서 진입을 시도하면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경고창이 떠요. 바탕화면에 중요한 자료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복구도 시도해봤어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1TB 하드디스크에 바탕화면이 있더군요. 황당하죠? 다행히 데이터 복구까지는 필요 없었어요. HD Tune Pro를 실행해 삼성 SSD 120GB를 테스트했어요. 속도도 빨랐고 고장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아 이대로 윈도우 10 설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10 설치 과정은 순조로웠고 기존 파티션을 모두 삭제했어요. 모든 드라이버는 EGDR V7을 실행해 설치할 수 있었죠. 그런데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에도 문제가 있었고 마스 사용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렸어요. 굳이 공유 폴더를 만들 이유가 없었죠.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은 잘 해결했어요.